뛰어선 만드는 곳에 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그 여자가 사라져 죽이 한 장 더 찌일게요 돌겠네 진짜 아까 나 봤죠? 공원에서 우리 안 배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해요? 제 영원에서까지 나와던 시험 말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응급 끝났으면 나와주시죠 그니까 한번 행복해보세요 우리 형이랑 나 봤죠? 진심이 한글자막 by 한효정